야, 이렇게 쉽게 찼나, 이렇게 운이 좋나? 야, 나 왜 이렇게 운 좋은... 됐어, 일단은 없는 척하고 좀 돌아다녀야겠다. 이야... 야, 이게 왜 내 운이냐? 지효야! 찾았니? 아, 지효야! 찾았어? 아니, 어떻게 생겼나 보게. 아... 아, 이렇게 생겼구나. 잠깐만, 일어나 봐. 너 내가 바보인 줄 아냐? 아니, 아니, 아니. 야, 방수야. 뺏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. 그래. 형, 그냥 가실 거예요? 어? 야, 얘랑 저 실갱이 하면 다른 거 찾으려라. 빨리 와. 야, 빨리 와. 딴 거 찾어. 아니, 어디 있는 거야, 의자가? 형, 지효는 안 찾았어요. 어? 지효는 저기 아니야. 아, 그럼. 뭐 찾았어? 네. 아, 진짜. 아, 진짜 뺏는데 바로. 야, 없어. 아니. 몇 층 있었는데, 지금? 야, 송주 형. 2층이 있었는데. 나 내려가 봐. 이런데? 딴 거 찾냐? 아... 그라보라 했어. 아직 있어? 아, 이제 뭐 있어? 아, 이거 무슨. 집에 있는 궁궈 보듯이 계속. 집에 있는 궁구를 보듯이 계속. 마음이 슬슬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. 잘 감정해야 되겠어. 미안합니다. 여기는 오지 마라 오바. 잠깐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.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. 진짜 오랜만이야. 몇 피 몇 피 그냥. 아 나 스케줄 잘. 어. 네가 운영 끝장인데. 어디 숨어 있을 때 찾아 봐야겠다. 자. 됐어. 여기 놔두고. 이따가 시간. 시간 지우면서 앉아있어야 돼. 어. 여기 누구 안 왔다 갔네. 왕코 왕코 왕코. 어 왕코 왕코. 나 못 찾았어. 야 옆에 누구 있어서 그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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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